보시면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 이렇게 되어있죠. 톰슨 어디서 들어갔다. 그죠? 톰슨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톰슨, 러더퍼드, 보어 이거 할 때 그 톰슨의 아들 톰슨입니다. 그죠? 그 아빠도 전자선 가지고 놀았죠. 전자선 가지고 놀면서 전자가 있네 이런 거 발견했습니다. 그치? 근데 그 아들이니까 얘도 전자선 가지고 놉니다. 그죠? 전자선을 가지고 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톰슨은 X선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의 드브로이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역시 그 아들의 그 아빠입니다. 그죠? 얇은 금속박에 입사를 시킬 때 X선에 의한 회절 모양과 그 다음 전자선에 의한 회절 모양이 같다는 것을 보여서 전자의 물질파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 간단합니다. 자, 전자선을 지금 금속박에다가 이제 입사를 시키는데 금속박에다가 X선도 입사를 시켜보고 금속박에다가 전자선도 입사를 시켜본 거야. 오케이? X선이라는 건 명백히 파동 맞습니다. 전자기파니까. 그쵸? 전자기파니까 파동이 맞고 이거를 얇은 금속박에다가 투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퍼지게 됩니다. 오케이? 파동이 얇은 틈을 지나게 되면 아주 좁은 틈을 지나게 되면은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치? 좁은 틈을 지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퍼지면서 X선 회절문이라는 게 관찰이 돼. 회절이라는 건 그냥 퍼진다라는 거야. 그치? 파동의 당연한 성질입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자를 쐈다라는 거야. 그치? 전자를 쏘면은 얘가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무늬가 나타나겠니? 그치? 틈을 통과하면 그냥 통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회절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회절은 파동의 성질이니까. 근데 전자선을 쌌더니 어때? X선이랑 전자선 회절문이가 똑같네. 맞죠? 이게 파동의 회절문이랑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전자선도 뭐다? 파동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아, 전자의 흐름 분명히 파동성을 띠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면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져서 전자선에 의한 회절문이 간격은 좁아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회절이 있잖아. 사실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회절에 관한 것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회절에 관해서는 잘 물어볼 수가 없을 겁니다. 회절은 빠졌기 때문에. 근데 뭐 간단해. 별거 아니라 회절이 잘 될 조건이 뭐냐면 잘 일어날 조건. 자, 첫 번째.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어떤 파동을 입사를 시킨다라고 해볼게. 좁은 틈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입사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퍼져요. 이게 회절이거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틈을 조금 넓혔다라고 한번 해볼게. 틈을 이렇게 높였다. 넓혔다. 그러면 똑같은 파동을 이렇게 쏘더라도 어떻게 된다? 많이 안 퍼져. 회절이 들리러나. 즉, 틈이 좁을수록 일단은 회절이 잘 일어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납니다. 이게 회절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야. 오케이? 그래서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면 그랬는데. 자, 이 식으로 와가지고.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 분모가 커졌으니까 파장은 짧아지겠죠. 그렇지?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된다? 회절이 덜 일어난다. 즉, 회저무늬의 간격은 좁아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톰슨의 전자회절 실험이고.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뭐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 톰슨 말고도 이짓거리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 음, 해서. 자, 간단하게 뭔지 봅시다. 데이비슨과 거머는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비출 때 특정한 각도로 전자가 많이 산란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하면 특정한 산란각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전자를 막 이렇게 쏘면은 두두두두두 하고 쏘면은 이 니켈 결정은 막 이렇게 원자 핵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때려맞고, 이렇게 때려맞고, 이렇게 때려맞고 하면서 뭐다? 전방위로 퍼져버려야 돼. 그치? 우리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기억나시죠? 물론 그건 금속박이지만. 뭐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기고 하면서 막 전방위로 튕기게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 그냥 입자라면 막 전방위로 튕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특정한 각도에서 발견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대요. 오케이? 자, 지금 쐈더니, 지금 뭐 결과 해석에 지금 보이는데 54V의 전압에 의해 전자를 가속을 시켜가지고 입사를 시켰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슝 하고 입사를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쪽 약 50도씨, 50도씨가 아니라 50도 되는 곳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된 거야. 오케이? 물론 일로 튕긴 해도 있고, 일로 튕긴 해도 있고, 일로 튕긴 해도 있기는 있어. 근데 이 50도 쪽에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전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치? 자, 이거는 입자의 성질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건 거의 뭐 로또 맞을 확률 아니냐. 이거지. 그치? 한쪽으로만 다 몰렸다라는 거는.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파동의 간섭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파동이라면, 그치? 물질의 움직임이 파동이라고 한다라면은 아, 이 50도가 되는 지점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났다? 보관 간섭이 일어난 거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딱 들어받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X선 가지고도 이렇게 해봤대. 오케이? 나중에 X선 가지고도 이렇게 해봤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X선을 쏘니까 마찬가지의 각도에서 뭐다? 보관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치? 자, 이 말인 즉슨. 결국에서는 전자의 흐름이 뭐랑 같다? X선의 성질과 비스물이 하더라. 즉, 파동의 성질을 같더라.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다? 물질의 이중성을 증명을 한 실험이었습니다.